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호박지가 굉장히 야무지시네 축구하셨었나봐요 우리 오빠 주둥이 적설량이 너무 높다 제 설기로 확 밀어버려야겠다 오빠 왜 그래? 오빠 상순히 신경쓰지 말고 저랑 눈싸움해요 아 그래야 되겠어? 나도 같이 놀아 야 너 구석에 다 있어 그냥 오빠! 아! 눈싸움 가요? 저는 집에 얄미운 집에 눈 속에 내가 돌을 넣어가지고 아주 골탕 좀 먹어봐라 눈을 좀 뭉쳐야 되는데 오빠 이거 던지 아 예예 상순 씨도 같이 놀아요 야! 야! 안상순 너 왜그래? 너 눈에다가 돌려온 거 아니야? 너 왜그래 진짜 사람 죽일 리 있어? 죽어놔 뭐야 진짜! 야 너 자꾸 나 무시하는 말 하는데 너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온 줄 알아? 누구누구? 이 스키장 사장 만나러 온 거야 뭐? 첫사랑 내 초등학교 첫사랑 오빠가 여기 스키장 사장이야 나 여기 사모님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근데 아니, 왜 뉴행 지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왔다 다시 말할까? 냐 냐 냐 냐 쫄라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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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지 마세요 저 혼자 오셨나봐요 혼자 오? 왜 왜 왜 왜? 보니까 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제가 스키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됐어. 필요 없어요. 무슨 누가 모르시나 본데 제가 예전에 올림픽 대표로 나갔었어요. 올림픽 대로로 나가. 여기 오징어 다리 있으니까 나가. 파로 좀. 본인 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스키 가르쳐 드릴게요. 이 스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못 넘어지면 크게 나시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져요? 네. 야 이거 완전 OTL이다. 이렇게 좌절 금지네 진짜. 야 완전히. 그림이 애니메이션이야 다 그냥. 아 참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왜 그러기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예요. 봅슬레이가 뭐야. 봅슬레이가 바로. 봅슬레이가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 썰매. 썰매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스포츠인데. 아니 이걸 무슨 훈련을 해. 나 이해가 안 돼. 스포츠 위험해. 아니 그냥 밀고 냅둬 타면 되는 거지. 내가 보여줄게. 그냥 밀어봐. 심장조심에. 내가 놀이기구인 줄 알타. 이거 엄청 빠른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우 나 진짜. 둘 셋. 아우 뭐 이거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아우 이거 가독 푸는다 가독. 아우 씨 가독 푸는다. 아우 왼쪽. 아우 왼쪽 왼쪽 왼쪽. 아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우 오른쪽 오른쪽. 아우 오른쪽. 아우 오른쪽. 아우 나. 상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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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게 15년만이죠. 괜찮아? 아우. 아니 이 오빠 땜에 저 기절할 뻔 했어요. 그래 상순아 괜찮아? 엄마. 상순아. 아 오빠. 상순아 괜찮아? 아니 오빠. 아니 15년동안 다 컸는데 눈만 안 컸다. 아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보려고 눈모라를 뚫고 왔는데. 그래요? 눈이나 더 뚫어야겠다 지금 눈모라를 뚫고 왔는데. 지금 눈모라를 뚫고 왔는데. 야. 사실은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오빠 지금 자요? 사람이 15년만에 만난데 어떻게 잠을 자.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어 오빠는. 야 이거 다 뜬 눈이야. 아. 아 죄송해요. 아 그래서 저는 어 15년이라는. 자지마. 일어나. 야. 너 왜 이래. 나 어엿한 이게 사업가야.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오빠. 스키장 사업 잘 되죠? 어. 아.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생긴 게 다는 아니지. 오빠. 오랜만에 눈 위에서 낭만적으로 놀아볼까요? 선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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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나 잡아봐라. 아우. 오빠. 어. 스키장 오빠 거? 어. 내 거. 나 품에. 몰라 품에. 어묵. 개당 500원인데. 하나 팔면 400원 남아. 너 눈 술 좀 더 쳐라 너. 완전 짜증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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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